배우 선우은숙이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 소식을 밝힌 가운데 동치미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원래부터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유영재 아나운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이혼 사실 역시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혼 보도 후 당사자에게 확인 작업을 거쳤으나 그 이후엔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방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동치미를 통해 남편에 대한 불만 사항을 토로했던 선우은숙이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재혼의 기쁨도 잠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 것은 재혼한 지 단 두 달이 지나고 나서였는데요. 이때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호칭을 우리 여보에서 그 사람으로 바꿔 불렀고 호칭이 바뀐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우은숙은 요즘 밥하다가 지쳐서 그런다. 집에 사람 오는 게 싫다더라. 그럼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라며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요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 개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결국 오늘 남편한테 전화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지치고 힘들어서 함께 살림하자고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늦둥이 이야기까지 꺼내며 선우은숙은 우리가 너무 달달하게 지내니 언니가 내가 늦둥이 하나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라고 하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사실 내가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지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혼여행에서 벌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재혼의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영재는 이 사태가 온 게 다 내 탓이냐. 자기는 뭐가 문제냐. 뭘 반성하냐고 따졌고 선우은숙은 그럼 나도 물어보겠다. 당신은 나와 왜 결혼했냐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유영재가 당신은 연애를 길게 했으면 우리는 절대 결혼할 부부가 아니라고 늘 말하더라고 하자 선우은숙은 그랬을 것 같다. 오랫동안 당신을 만났다면 서로가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영재는 답답함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심진화는 선우은숙 선생님은 6개월간 살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언젠가는 입에서 나와야 할 거였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또한 심진화는 소프리쇼 동치미를 사 5년간 하면서 뭘 느꼈냐면 결국엔 남편이 그렇게 된 건 아내 탓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진화는 6개월간의 선생님 스스로는 배려를 했다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었던 거다. 쌓아두신 거다. 이 남자랑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참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입장에선 참은 게 터지는 건데 나중에 터뜨리면 뭐하냐. 이 남자는 6개월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노력해왔다고 생각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불화는 계속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밥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아는 여자 동생 부부와 밥을 먹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 아들 없으면 밥 모서도 먹는다고. 와이프가 아들 해 먹이느라고 차려줄 때 자기도 얻어먹는다는 거다. 자기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자고 한다는 거다고 부부동반 모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지금까지는 했다며 재혼한 남편 유영재에게 밥을 해줬다고 언급했고 최홍림은 몇 년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선우은숙은 친구들이 그런다. 내 나이에 밥 해주려고 결혼했냐고. 지금까지 했다.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이제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 밥 모서도 먹어. 나 이제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면 내가 해주지만 집에 있을 때는 당신이 해야지 나도 굶는다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영재의 지저분한 생활 습관도 선우은숙에게는 스트레스였는데요. 선우은숙은 난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 정돈을 매우 잘하는 편이라며. 근데 상대인 남편이 안 그런다. 제가 나갔다 오면 아까 치워놨던 곳이 지저분하게 변해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선우은숙은 그걸 보고 내가 그냥 치우면 되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습관이 될 것 같아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한테 치우라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난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도 누군가는 치워야 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니까 고쳐지더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 습관 또한 희한한 유영재였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선우은숙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신혼이지 않냐며 웃음을 지었는데요. 이어 기름값에 큰 관심이 없었다. 기름을 너리에 생기면 그냥 넣었다. 근데 유영재는 가격을 보고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느낀다. 식탁에 넵티비 있으면 1인당 한 장씩 쓰지 않냐. 근데 넵틴 반을 찢어서 주더라. 한 장씩 쓰자고 돌려 말했다. 근데 이렇게 큰데 반 찢어도 충분하다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들은 최홍림은 남자가 너무 신기하고 알뜰하니까 좋죠? 좀 있으면 부부싸움이 된다. 이거 처음부터 꽉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럴 때 나를 반성했다. 나는 살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절약을 했더라. 그걸 세세하게 하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느끼는 것이지만 몇 대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선우은숙에게 유영재가 자격지심에 가스라이팅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우은숙은 최대한 남편 유영재를 포장하며 알뜰한 성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돈 많은 아내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주제가 되자 선우은숙은 처음에는 제가 보니 남편 짐이 없어서 옷도 사주고 그랬다. 지금은 어디 쇼핑 가도 뭘 사주고 싶은데 안 산다. 자기가 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안 산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이 눈치 주셨냐고 묻자 선우은숙은 눈치 안 준다. 자기 이왕이면 이거 하나 사라고 하면 이런 거 하나 있으니까 내년에 그런다. 남편에게 해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하는데 그냥 내가 선물인 것 같다고 답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저는 제가 좋은 차를 타니까 남편이 옛날부터 타던 차가 제 마음에 안 들어 바꿔주고 싶었다. 계약금 걸어놓고 차가 나왔다. 내가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여보 잠깐 딜레이하면 안 돼 굳이 지금 뽑아야 해. 딜레이 하자고 하더라고도 말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저는 돈 굳었다. 이 사람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주려다가 빚진 느낌이 든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맙다. 막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더 좋아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최홍님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속으로 앓고 있을 수 있다며 유영재가 후회하고 있으리라 농담했고 박수홍은 신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리해 웃음으로 선우은숙의 결혼 생활을 잘 포장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본인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았지만 유영재는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웠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외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선우은숙이 남편 유영재와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가 문제 많다. 어릴 때 기억, 추억을 공유한다. 공유한 추억도 많다며 함께 추억한 만큼 마음이 쉽게 열린다며 설명하자 선우은숙은 남편이 집에 동창들을 초대한다고 간단히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날짜를 주는 거다. 남자끼리 술 한 잔 마시는 줄 알았다. 다섯 명이라길래 집을 비우겠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여자는 없냐고 물었더니 두 명 있다는 거다. 묘하더라. 변호사님이 추억을 공유한다고 하니까 이건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긴장한 내색을 비췄습니다. 선우은숙은 홀로 지내며 좋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안일은 고용인을 써서 관리하고 자신은 방송 활동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서 하기 싫다던 밥까지 차려야 했고 집안일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추운 겨울날 난방도 맘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본인은 남편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자 했지만 고쳐달라고 수십 번 말하고 각서까지 써가며 애원하는 아내 선우은숙의 말을 유영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그 후회를 곱씹으며 이번에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재혼을 했겠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